미쳤다! 2019년 8월 29일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Come on 뭐지? Nope.. 누구냐..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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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당신..? 누구야 당신..? 누굽니까..? 갑자기야.. 진짜.. 또 때려.. 또 때려.. 안나.. 아멘 아멘 2019년.. 그때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2019년 5월 8일 다 보면은.. 5월 29일 19년.. 얼마 안됐다는 소리죠? 그때 폴리스 라인 왔을 때 확인했습니다 5월 8일 나와 망자.. 귀신? 아 깜짝이야.. 깜짝이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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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Ale.. 아 깜짝 잠시만요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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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... 아아아아... 어? 뭐야? 아아... 나와! 이전에 이콜이가 저기서 관찰카메라 할 때 관찰카메라 여기서..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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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맞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3층에서 한번 그랬을거야 부적 인간을 태운다고 앞에 서여가지고 맞죠 여러분들? 잠깐만 올라옵니다 스샷 준비..잠깐만 잠깐만 누구야? 나와 나와 여기서 해 나와 어디야? 뭔 소리야? 나와 뭐야? 수ola 해 están fucking 아무도 없단 말이야 나.. 저쪽 방에 가 있을게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 있을게 조금만 잠깐만 지켜볼게 잠깐만.. 진짜 또 한 번 하는거야? 이거는 진짜 뭔가.. 빨리!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 닫고 있습니다 문 닫고 있습니다 문 닫고 있습니다 닫았습니다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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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.! 어디서 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다! 진짜 미치겠다! 자, 또 한 번 해보시죠 자신 있으면은 저 조용히 있을게요 한마디도 안하겠습니다 어떠한 현상이라도 절대 한마디도 안합니다 말해주지 마세요 어떠한 현상이 있더라도 절대 한마디도 안합니다 안녕! 3 4 4 5 5 5 5 5 6 9 5 5 5 5 뭐야? 꺼져있다.. 꺼져있다.. 잠깐만.. 꺼져있다.. 잠깐만.. 꺼져있다.. 나와.. 꺼져있다.. 2층.. 저기 한번 가볼게요.. 2층.. 계십니까? 2층.. 누구.. 누구.. 뭐가 분명히 없었는데.. 분명히 뭐가 없었는데.. 뭐야..? 뭐야..? 어디있지..? 어..? 너도.. 부끄럽게.. .. atie.. 저 다시 한번 말합니다..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내일 다시 모레 언제든 다시 또 올 겁니다. 또 와서 귀찮게 할 거예요. 왠지 아십니까? 당신은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가슴속에 맺힌 말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잡기일 뿐이니까 가족들은 절대로 이렇게 더러운 곳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. 당신이 좋은 곳에서 편하게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곳에 계신 걸 알면 굉장히 슬퍼할 겁니다. 아셨습니까?